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수 아이유의 악플러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EDAM 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악플러 A씨의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악성 게시물을 남겼다. 소속사 측은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오랜 시간 노력했다며 가해자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모욕죄 및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판결도 헛정받았다. 만일 A씨가 판결 이후에도 반복해서 범죄 행위를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악플러도 수사 대상이 됐다. 소속사 측은 바수의 익명 커뮤니티의 아이유에 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어떤 선처나 합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